안녕하세요. 날씨온 정혜경입니다. 현재 서해중부해상을 제외한 전해상에 이렇게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먼바다 날씨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모든 해상에 눈이나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4미터로 일겠습니다. 오후에는 서해중부 먼바다와 동해먼바다에 눈이 오는 가운데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4미터로 일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동해중부 먼바다에 눈이 오겠고요.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3미터로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서해먼바다에 비나 눈이 오겠고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2미터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제주도 앞바다 날씨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물결은 최고 4m로 일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구름 많겠고요. 물결은 최고 3m로 일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도 구름 많은 가운데 물결은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도 계속해서 구름 많겠고 물결은 최고 1.5m로 일겠습니다. 12월 9일부터 12월 16일까지 제주도 해상에 중기해봅니다. 이번 예보 기간에는 10일 오후부터 11일까지 비가 오겠고 12일 오후부터 13일까지는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대 3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상 날씨였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주